여자는 이런 남자로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남자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겠지 그치 남자가 비실비실하고 말도 잘 못해 자기 표현도 잘 못해 이러는 남자들은 꼭 뒤에서 조금 뭐라 그러지 소심하거나 이러면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남자가 조금 편하고 또 자기 표현도 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이것도 얘기도 잘할 수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도 조금 포옹도 해줄 수가 있고 뭐 남자답지 않을까? 남자다운 남자 그런 남자 비실비실한 남자는 어디 가도 내 소견을 말할 수 없으면 또 인생이 그럴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만나면 안 되고 비실비실한 남자들? 응 그리고 또 그 뭐야 자인고비 같은 남자들 돈 안 쓰는 남자들 아우 그거 참 어렵지 어디 가서 진짜 커피카 하려면 뭐 신발 끈 뭐 운동화 끈 메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자를 만나면 꼭 돈을 쓰면은 그게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거 같아 돈 안 쓰는 사람들 진짜 있어 돈이 많은데도 근데 그런 남자들은 만나면 뭐 하겠어?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만남이 될까? 응 서로 서로 그거 뭐라 그래? 여자랑 같이 갔는데 자기를 막 어? 이게 그게 과시하는 건 줄 알고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 가서 돼 야 야 야 야 시발 너 일로 와봐 한 몇 번 만나보면 금방 그게 나와 그게 몸에 배 있는 건데 그게 어디 가겠어?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언어 복력성이나 자기 너무 과시를 하려는데 여기 깡통만 들어가지고 야 좀 이거 하는 남자들 여자들 진짜 피해야 돼 고생한다고 고생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야? 아 당연하지 고생하지 그래가지고 아 쪼고 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옆에 있으면 모르지 또 그런 거 우와 멋있다 하는 여자도 있으면 뭐 그렇게 짝이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나겠지? 근데 그건 아니다고 보고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좀 피해야 된다 어 그게 좋아